사일런트 이 카드 저분 사일러 아 디데 왜 다음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모르겠어 고인물이 안 모여 베리럭스 타스 미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약해 아 뭐고 개 억시로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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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첨탑 아니지? 이런 첨탑이 있을 리 없다. 이건 꿈이야. 모바일은 안 돼요. 시이드가 달라진. 잔상 환살. 잔상 먹는 게 맞겠지? 어차피 표창 있으면 딜이 모자라진 않을 텐데. 왜 이딴 거 나오냐. 코스트 물주제. 돌려볼까? 아드 주워. 개선등도 받고. 잘 나왔다. 방해는 꺼지고. 방해 저거 삭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게임하는데 방해는. 엘리트 많은 쪽으로 좀 가볼까? 안 그래도 약해빠진 애한테 억제기가 왜 걸려있냐고.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랩 갔을까? 튕겨내기 콜라 랩 아 랩 야 자 unlJ 볼샷 음 진앨통 멜커멜커멜 싸자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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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평상 평상 도플갱어도 먹을만은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방어 형상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고 폭폭실 오케이 오케이 … … … 예, 비가 반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는 카드만 계속 나오네. 어? 망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어디로 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랗가. 이제 철랗가 두개 잡혀서. 보레봉. 귀집이 타이밍. 거대하네. 거대하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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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론 왼전한판 차량이 있는 전문가로 차량이 이끌어 차량이 많이 이끌어 차량이 이끌어 차량이 이끌어 차량이 이끌어 형상 괜히 먹었나? 형상 2막에서 한번도 안 썼네 고민이 될 만 고민이 될 만하지 요거는 3장이 낫겠다 전략가 2장이나 넣었는데 대개 다 팽이 힝힝아 힝힝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게 오늘 무슨 요일이지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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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힝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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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만 보면 힝힝 힝 좋아보이는데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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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똥문수원같이 고개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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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꼴보기 싫다 고개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고개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고개가 훨씬 더 많아 고개가 훨씬 더 많아 고개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고개가 훨씬 더 많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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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선 뭔데 봄이선 신경독 봄이 파이더 핸드 딱댐 너무 훌륭하고 어차피 줄거면 수리검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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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저금통 있으면 힐량 장난아닌데 갓방 이제 닌두 갓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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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와를 줄까? 인도를 줄까? 해시계 쓸 수 있나 있나? 카드 잘못 썼다. 옆에꺼 눌렀다. 해시계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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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2장이면 되겠지 33장 중에 단 2장 달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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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달달달팽이 달팽이 아 손님이로군 손님 보자마자 딜게 시계방울 그러다 아 흐리턴 빠졌네 아 흐리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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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겠지? 박씨는 없다. 잘 잡을 것 같긴 한데 가끔은 이렇게 잘 풀리는 판도 있어야지. 괜전... 괜전... 결국 끝까지 안 떴네. 괜전 안 뗀 게 변수긴 한데... 덱장수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상태 이상 대비가 잘 될 것 같은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 형상 왜 버렸지... 아... 별 문제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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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법서같은 소리... 똥중? 똥중 괜찮을 것 같은데... 오버드로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오버드로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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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한 바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든든하네 형상 써도 되겠는데 이거 다 써도 되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하무적 웃음 6영웅 책 안읽음 6영웅